연초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조중우호의 해로 선언했다. 지난 4월엔 평양에서 조중친선의 해 개막식이 열려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북중 간 이렇다 할 관련 행사나 고위급 교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 조선중앙TV 등의 대외 송출 수단을 중국 위성에서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상업적 행위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협상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 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 건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밀착이 가시화하면서부터다. 특히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중국이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맞춰 한국과 외교 안보 대화를 열었는데 이는 북한과 러시아에 중국이 불만을 표출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난 당일인 7월 19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줄곧 사안 자체의 시비곡직 옳고 그름에 근거해 입장을 결정해 왔으며 중국 독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미 중국 대사관의 류팡위 대변인은 북러 간 협정 체결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북러 정상회담 결과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러 관계 밀착화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 상태가 더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중국은 중국은 북러 관계가 저녁으로 인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